출발합니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착용하시고 대화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신흥사는 이곳을 외설악이라고 합니다. 북쪽으로는 저항여행이여 울산 바위의 웅장함과 멀리속초 시내와 동해바다의 푸르름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고 봄에는 진탈해, 여름엔 실동, 가을엔 단풍, 겨울엔 설경으로 연중 어느 때나 사람산의 장엄함과 신비함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스 산맥에서 볼 수 있는 에델바이스를 비롯해 천여종의 희귀식물과 사냥을 비롯한 백여종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케이블카는 설악산을 찾아주신 승객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설악산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 일정이 끝날 때까지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라며 저희 케이블카를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